그리고 이거 멤버들 중에 내가 제일 잘나간다, 내가 짱이다 하는 거 하나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호 씨부터? 저부터요? 일단 피부가 좀 잘나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인정, 인정. 박지수. 제가 춤이 좀 잘나가지 않나요? 아 들어와. 저번 주에 몇 등 하셨어요? 저요? 몇 등 했을까요? 저번 주에 1등, 2등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춤을 맡고 있다는데. 그쵸, 춤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질문은? 저는 제일 잘나가는 건 집을 제일 잘나갑니다. 집이요? 집을 제가 대체 잘 나갑니다. 역시 멘트가 없으시더라고요. 사이몬 씨는 보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만큼 내가 제일 짱이다. 저는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내가 사이몬이다. 내가 없지만 달맞이 없다. 내가 최고고, 내가 중심이고, 자신감만큼을 대신 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영어? 영어, 그쵸? 영어. 잘나가죠. 아, 예. 잘나가죠. 또 영어는 다 알잖아요. 알죠, 다 알죠. 알죠, 알죠. 1살, 2살. 아, 몇 살? 2살, 2살. 81년생. 88올림픽 다 봤어. 그래서 10살 차이. 우리가 10살 차이. 단단한 올림픽 못 봤어요? 아, 저 목회에 뭐예요? 못 봤죠. 못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제일 잘나갑니다.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형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즘 대세잖아요. 네, 대세죠. 제일 잘나가는 팬은 누구? 달맞이티죠.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제일 잘나가는 팬은 달맞이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일 잘나가는 18명의 달맞이티 분들을 모셨고요. 환영합니다.